음악 카페나 음식점, 술집에서 흐르는 음악은 이제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매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오디오 그 자체로도 인테리어 소품 역할을 하는데요. 오디오 음질과 디자인이 좋다면 손님들의 기억에도 오래나마 또 방문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오늘 구해줘 오디오 홈즈에서는 각 매장에 적합한 오디오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간의 크기에 따라 일체형 혹은 분리형 오디오를 준비해왔습니다. 분리형은 앰프를 파워노드로 통일시켰는데 작은 크기로 어느 곳에 두어도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의 곡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질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도 예쁜 오디오 기기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카페입니다. 아무래도 카페에서는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을 잘 재생하는 제품이 좋을 텐데요. 오디오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도 가능하고 벽이나 천장에 매달아 공간 활용을 높일 수도 있는 오디오 기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체형으로는 엘립손의 W35 스피커를 선택했는데요. 음질이 따뜻하고 편안한 편으로 하나의 몸체에서 소리가 양옆으로 방사되어 공간이 많이 넓지 않다면 스피커 하나로도 구석까지 음악을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각 스탠드를 사용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독특한 분위기도 연출 가능합니다. 블루사운드의 파워노드와 엘립손의 플래닛 L2.0을 분리형 오디오로 선택했는데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으로 눈에 확 들어오고 천장에 매달면 소리가 아래로 향해서 어느 위치에서도 은은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총 6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인테리어에 알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음식점에서도 잔잔한 음악은 필수 요소 중 하나인데요. 식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상쾌한 소리를 내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전 대역이 고른 제품이 어울리겠죠. 차분하고 경쾌한 음악에 두루능한 오디오 기기 중 일체형으로는 네임의 뮤조2를 추천해드립니다. 납작하고 긴 모양으로 어디에 두어도 안정적이고 그릴을 바꿔가며 사용하면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뮤조2는 포카레 유닛을 사용해서 특유의 깨끗하고 밝은 사운드를 내어주는데요. 공간이 넓다면 여러 개를 놓아서 멀티룸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으로는 마찬가지로 파워노드와 프로학의 타블렛 10 스피커를 선택했는데요. 타블렛 10은 밀폐형 스피커로 음향을 높여도 부밍 없이 깔끔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앞뒤로 납작하기 때문에 벽에 설치해도 잘 어울리고요. 원목 마감 덕분에 어느 공간에 두어도 무난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내어줍니다.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폭넓은 음악을 소화할 수 있어서 가게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장소는 술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는 만큼 큰 음량에서 다이나믹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봤는데요. 신나는 음악을 좋은 음질로 듣는다면 당연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먼저 일체형으로 T 플러스 A의 카루소를 선택했습니다. 일체형이지만 분리형 못지않은 스케일의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덕분에 술자리가 더 흥겨워질 수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있어서 무드 등으로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카루소는 깔끔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어느 곳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분리형으로는 파워노드와 시스템오디오의 레전드5를 선정했는데요. 팝뿐만 아니라 락, 힙합, EDM 등 대중음악을 아주 잘 소화해내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련된 고음과 강력한 저음으로 넓은 공간을 소리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로도 완벽합니다. 이번 구애조 오디오 홈즈에서는 각 매장마다 어울릴만한 오디오를 선정해봤는데요. 만약 카페나 음식점, 술집을 운영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에 후기 꼭 남겨주세요. 오늘 구애조 오디오 홈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